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산업, 자연 속에 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동물의 권리에 관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물 이슈,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혹시 도도새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도도새는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이 도도새를 과학자들이 복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지금 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동물의 대표가 도도새가 된 겁니까? 네, 인도양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살았던 도도새의 운명은 16세기 프로듀칼 선원이 상륙하면서 뒤바뀌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천적이 없어서 날개가 퇴하하면서 날지 못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이 도도새를 무탈적으로 사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81년 이때 이 마지막 개체가 발견된 이후로 자취를 감췄고요. 인간한테 발견된 지 70년 만에 멸종된 인류가 멸종시킨 생물의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멸종이 된 거군요. 그런데 이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가 인간의 기술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과 생명과학 스타트업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 그리고 편집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도도새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에서 도도새 표본을 차단해가지고 여기서 추출한 DNA로 도도새의 개념 서열 분석이라는 거에 성공을 했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는 끼워진 거지만 사실 복원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오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미칠 파장은 크겠는데요. 앞으로 다른 동물들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도도새의 복원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인류가 멸종한 동물을 되살리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보존을 위한 신기원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 기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멸종된 털복숭이 매머드와 퇴지매니아 호랑이도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매머드는 저희 영화 이런 데서 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사라진 동물을 되살리느니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또 식물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돌리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움을 사실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또 사라진 지 오래된 걸 구하려고 또 애를 쓰느냐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성공에 대한 기대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술이 발전되면 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게 진짜 멸종 위기 동물이 복원이 된다면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400여 종이나 멸종 위기고 꼴벌도 사라진다. 그런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지금 왜 도도새와 메모드는 왜 지금 복원하는 거냐. 어찌 보면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혹시 대체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안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고기가 아니라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겁니다. 콩고기 또 가짜고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비건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기를 많이 대체육해서 햄버거도 드시기도 하고 이런긴 하던데 참치 같은 해산물도 지금 이게 대체 해산물이 나온다면서요? 이거는 여태 못 보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편의점에서 한 번쯤 보고라. 편의점에서.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한 편의점이 채식 참치와 채식 마요네즈를 이용한 삼각김밥 그리고 육수초밥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건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거부감 없이. 맛이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이 대체 해산물은 대체육이랑 마찬가지로 토마토, 토마콩, 밀과 같은 식물성 원료로 이 맛과 질감을 모사한 제품군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어류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지 정말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에서 대체 해산물 시장도 커진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남해구로 인해서 해양생물 배체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상어나 다랑어처럼 몸집이 큰 어종에 90%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는 큰 구물로 참치 이렇게 포획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북이나 고래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생물도 딸려와서 걔네들도 잡혀서 죽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잡히면? 바다 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 해산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대체 해산물은.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전문가들 입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좀 밝은 편인 전망은 밝은 편인데요. 이게 가격을 좀 낮춰서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고요. 또 이제 완성도도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드셔보셨는데 맛이 없거나 또 이게 만약에 식품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지게 돼서 소기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 시장이 확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맛을 한번 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대체 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금 6만 명 시민이 참여한 서명 전달식이 국회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이 동물 실험이 아니라 대체 시험을 장려하는 동물대체 시험법을 제조하자는 내용으로요. 한 동물 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에 6만 6천여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동물대체 시험이라는 거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가 사실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동물한테 했다고 해서 사람한테 똑같다는 거는 사실 보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물대체 시험을 촉진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또 부처 간의 협력을 돕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이슈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